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우리 러셀 대치 그리고 러셀 기숙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이제 올해의 마지막 여러분을 위한 캐스트가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뒤에는 되게 치열한 입시라고 얘기하고 있고 1등급을 강조하는 선생님의 모습도 있지만 사실상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제 모든 현장 수업의 마지막 요일입니다. 11월 11일 빼빼로 드리고요. 금요일이네요. 빼빼로도 하나 받았어요.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또 며칠밖에 안 남은 시점이라서 약간은 좀 들뜬 모습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모든 과정은 지나고 나면 다 같은 시행착오인 것 같아요. 그 시행착오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되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나름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면서 좀 터득하고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쌓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수험장에서 과감없이 발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성공으로 이어지지도 않을 거고 내가 노력을 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점의 결과로 나오지도 않아요. 살아보니까. 근데 명확한 것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에게 보여줬던 그 태도가 여러분의 긴 인생에서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큰 방향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왔고 밀도 있게 정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잘 수능날 발휘되기 위해서는 또 과거와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묵묵하고 묵직하게 열심히 하루하루 버티고 보내는 거 그게 다예요. 원래 마지막이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만할까? 나 좀 쉬고 싶은데? 라고 하는 유혹이 가장 강해요. 그치만 며칠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이 수능을 다 보고 나서 성적도 입력하고 그리고 편안해진 마음으로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밥 사주세요. 커피 사주세요. 아니면 선생님 치맥 먹어요. 라고 할 날이 벌써부터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컨디션 관리도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 무엇보다도 집중력이 잘 발휘가 될 거예요. 선생님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저도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할 것이고요. 정말 마음 편하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실력을 마음껏 발산하시고 정말 멋진 또 새로운 23년을 맞이하시길 선생님이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저도 수고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 촬영해주시는 피디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또 내년에 안 볼 것 같지만 24년도 준비를 위해서 또 열심히 저는 달려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캐스트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공부하다가 그래도 궁금하다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오셔서 질문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성심성의껏 수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능 잘 보세요. 화이팅! 아차! 이 말을 빼먹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캐스트를 찍을 수 있게 우리 인터뷰에 응원해준 러셀 친구들한테 정말로 고맙다고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준식이 정말 1등급 잘 받아오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준식이 왜 나머지 모든 친구들 호명을 한 명 한 명 한 명 다할 수 없어서 공지사항에 사진으로 박지해놓을 거예요. 열심히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선생님을 꼭 찾아주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대려의 몇 안 되는 우리 친구들아 정말 시험 잘 보기를 응원한단다. 선생님은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의 성공을 바라고 있어요. 자 이상입니다. 정말 사라지겠습니다. 뿅! 안녕!